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자 입니다 아 이제 장은 끝났습니다 아 오늘 뭐 지긋지긋하네요 뭐 별로 좋지도 않고 상황이 아주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빠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니까 또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하는 미국 고용보고서 미국에서 7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된다고 하네요 한국 시간은 뭐 오늘 7일 밤 9시 30분 미국의 고용보고서 이 고용보고서가 향후 연준의 금리 향방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랍니다 고용보고서 그래서 만약 시장이 예상을 상의하면 연준이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예상돼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어 다우전스는 그 비동업 부분 일자리가 27만 5천 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실험률은 3.7% 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노동부의 발표가 시장이 예상을 상의할 경우에는 연준이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실탄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에요 어 이는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세계 증시 큰 충격을 줄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 물론 이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고용보고서가 시장이 예상을 상의하든 하지 않든 연준이 연말까지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계속할 것이다 어 실제 크리스토퍼 그 윌러 연준 이사가 연준이 고용보고서를 크게 참고하겠지만은 올해 두 번 남은 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이 FOMC 회의의 금리 격려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올 들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40년 내에 최고 기록을 하고 있던 거죠 최고 기록을 하고 있다 연준이 당분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연준은 지난 9월에 FOMC에서 0.75%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.0에서 3.25% 정도로 포인트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11월 FOMC에서 0.75%포인트 12월에선 FOMC에서 0.5%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요 단행을 하면 연말 기준금리는 4.5%가 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갈 것 같아 11월도 0.75 갈 것 같아요 자이언트스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하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0.75 그 다음에 0.5% 정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오늘 코스피는 2232.84로 마감을 했습니다 0.2% 가락을 했어요 좀 오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오후 되니까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개인들이 한 458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1.5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들이 1.539억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좀 많겠죠 떨어진 종목들이 좀 있어요 삼성전자 결국은 100원전자 됐습니다 5만 6천 2백원 100원 빠졌고 3반은 한 0.1% 정도 빠졌습니다 현대차 1.4% 정도 빠지고 기아는 0.7% 네이버가 4.1% 정도 빠졌네요 셀트리온이 한 2.3% 정도 빠지고 카카오가 한 7.1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꽤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카카오가 완전 작살나네 보니까 카카오의 그룹 관련된 계열사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LG 현설은 0.9% 올랐고 하이닉스 1.4% 올랐고요 오선주 오늘 보니까 0.99가 1% 올랐습니다 선방했어요 LG화학 1% 올랐고 SDI 1%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물산 1.38% 올라졌고 잘 선방해줬는데 코스닥은 어떠냐 698.4% 하고 한 1%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닥 개인들이 2,094억 정도 선매수 했는데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1,352억 선매도 했고 기관들도 한 779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엘스퀘어가 한 2.2% 정도 빠지고 HRB 1.3% 카카오게임즈 5.1% 에코프로 1.3% 파라비스 1.4% 셀트리온제약 1.5% JYP 1.76% 이렇게 빠지네요 보니까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뭐 에코프로비엠이 한 0.3% LNF가 0.5% 리노공업이 한 0.4% 정도 올랐어요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생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많았고 잠시 한번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휴장이고 홍콩 항생이 한 1.29% 정도 빠졌습니다 1.29% 하락해서 17,779.60% 안좋아요 홍콩 항생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고 일본은 어떠냐 일본 니케이 27,116.11 0.7%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일본 니케이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은 어떠냐 1,415.50, 4.5% 올랐어요 그동안 환율이 좀 빠졌었는데 이제 조금 오르기 시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1,402원까지 빠지더라고요 1,402원까지 빠지다가 다시 반등 해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또 장은 끝나갔고 우리의 삼성전자 5만 6,200원 막판에 빠지더라고 5만 6,900원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힘이 없이 무너졌고요 외국인들은 샀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5거래일이야 5거래일 동안 중점에 샀는데 오늘 뭐 기간보다는 개미들이 지금 팔고 있어 개미들 지금 팔자고 난리야 지금 개미들은 삼성전자 팔해야 한다고 아우성이고 탈출이 한다고 난리야 CS 130만 주 JP모건 52만 8천 주 HSBC 11만 주 정도 해가지고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애들이 한 82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매도가 장난이었어 백만 주야 공매도 아직까지는 공매 세력이 강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뭐 계속 뭐 검토만 하겠다 뭐 이것저것 따지겠다 보겠다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뭐 공매도 내가 볼 때는 계속 판을 칠 것 같습니다 그냥 비웃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매 세력들이 하려면 빨리 해가지고 초반에 잡아줘야지 안 잡아주니까 자꾸 공매 세력들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스피 박스피 좀 답답해요 하는 업무 하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특히 공무원들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현실성 있게 했어야 하는데 안 해 답답합니다 제가 좀 쓴소리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삼성전자 우선주로 오늘 500원 정도 올랐어요 거의 1% 정도 올랐고 다행스럽게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어제는 또 종가 악만 왔는데 오늘은 잘 버텨줬고요 외국인들이 41만주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0만주 정도 패드기지를 하더니 오늘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개미들은 또 팔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팔고 나갔습니다 CS 21만주 정도 샀어요 HSBG 11만주 골드만 9만 2천 모건 서울 애들이 한 9만주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뭐 노무라 골드만 이런 애들이 한 9만 9천 정도 팔고 JP 한 3만 7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그래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어요 한주 동안 고생하셨고 그리고 삼성전자 잘 산망했습니다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낙폭을 최대한 줄였고 그래도 5만준자 5선주 회복했다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